아 커피도 마셨고 이제 행사 등록을 본격적으로 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딘지 좀 헤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인가? 픽업 데스크라고 써있네요. 저쪽에 좀 가볼게요 아 셀프 사인업인가 보구나 맷집 픽업이 셀프 사인업인가 보구나 뭐 그러면은 하면 되지 아 네임으로 검색하면 될 것 같은데 제 네임이 아무래도 워낙에 특이하니까 오케이 네임이 제가 했던 시스템 중에 제일 뭐랄까 신선한데요 케이스에도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음 맛있다 음 아프지 않다 네임이 스티커? 아 스티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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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이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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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! 어쨌든 받았습니다. 여기 시스템 정말 마음에 들어, 이건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한국어를 이렇게 해도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프린트 있고 제가 봤던 것처럼 제일 큰데요? 먼데이라서 이렇게 먼데이 붙어 있고 뒤에는 모바일 스케줄이랑 와이파이 패스워드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저는 프리페이드 쉼을 쓰고 있어서 상관 없을 것 같고 또 뭐 있지? 안에 뭐 이상한 거 있는 것 같던데? 폴 런트핸드 파리 드링크 티켓 파리바 이게 뭘까요? 나중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웰컴 리세션 스폰서부스 크루 드링크 티켓 티셔츠 픽업 티켓 티셔츠 픽업 티켓 음... 그래요. 뭐 받다 보면 알겠지 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티켓이 있다는 거니까 티켓을 받았으니 아 이거 손이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쉽지가 않네요. 아 이거 손이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쉽지가 않네요. 아 이거 손이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쉽지가 않네요. 목에 걸고 주변을 좀 한 바퀴 손을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마스크는 진짜 미국에 와서 본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요? 이렇게까지 마스크를 쓴단 말이지? 신기하네요. 그리고 한국사람들도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었네요. 그리고 한국사람들도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었네요. 네 마스크 준비하세요. 마스크 준비하세요. 마스크 준비하세요. 아침에 듣기로 한 세션이 네트워크 쪽 세션이었는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요. 진짜 한국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마스크를 쓰는 것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. 엄청난데 세이프티 가드가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이네요. 미시건, 디트로이트 이렇게까지 보통은 안 하던데 저쪽은 끝인 것 같고 여긴 키노트 세션을 하는 것 같고 여긴 키노트 세션을 하는 것 같고 이쪽에도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 같으니 저쪽도 한번 가볼까요?